비단 수치심을 촉발하는 스위치는 외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취업전선에 뛰어든 취업준비생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권준영씨한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현재 미혼이신데 앞으로 결혼계획은 있나요? 애 낳으면 보통 다들 그만둬요. 권준영씨는 나이도 적지 않네요. 여자치고. 그럼 지금 분위기 한번 뛰어보세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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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오빠 경영살! 한 스터디룸 카페 실제로 지원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으로 위기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압박 면접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턴을 하였습니다. 개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하신 직무는 우리의 MD인데 또 이제 전공이랑 다르시네요. 네. 이유가 뭐죠? 아... 역사와 패션은 별개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압박이 시작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질분들은 지원자들을 꽤나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손을 받는 정은 반대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면접자들은 입만 웃고 있거든요. 근데 입이랑 눈꼬리랑 같이 웃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미세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압박 면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외모 지적도 한 경우도 있고 키가 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뭐 영업할 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들어보신 것도 있고 가장 충격적이고 기억나는 건 얼굴이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이 가장... 꼭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 업을 하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또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 힘든 것도 해야겠죠. 취업 정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맞닥뜨린 건 압박 면접이라는 이름 아래 수시로 견뎌내야 하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정도 모욕은 다 견뎌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걸 단련하거나 시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이 어떤 단지 적응을 위한 자기 준비가 아니라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로 체득되어 버리면 그리고 자기 체질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압박 면접이든 아니면 당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라는 식의 면접 방식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수치심 제대로 된 죄책감 혹은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접이라든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다 겪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60여 일의 고문과 18년의 수감생활 그리고 10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그 중심에 있던 건 바로 진도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박동훈 씨였습니다. 그에게 지난 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안기부 직원들 둘이 셋이구나 셋이구나 아주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얻으면 잠깐 조사할 거에 있어서 강조까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와다 갔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가다 이제 따라갔죠. 1981년 어느 날 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존댓말을 하다가 들어가니까 한 5, 6명 정도 달라들어서 멍둥이로 때린 놈도 있고 발로 차는 놈도 있고 손으로 때린 놈도 있고 한참 맞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 갖고 있다가 깨나 보니까 몸에서 피가 흐르고 울 하더라고요. 수갑을 철창에 높이 세워놓고 라이터를 치자고 몸을 체머를 다 태우는 불이 뜨겁고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한 짓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묶여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 고문 주체자는 안기부 고문하는 사람은 인간을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한 그는 18년형을 마치고 원래 자리로 들어왔지만 그를 더욱 괴롭힌 건 주변의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나는 뭐냐 나는 똥보다 더 더러운 이런 생각이 그치지 않냐 고문에 의해서 죽더라도 안 한 것은 안 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한 뭐냐 시인한 것은 내가 참 부럽게 생각하죠. 지금도 사는 것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박동은 씨는 상처의 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껏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임을 만들어서 진실임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재산이 좀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는 아직도 같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은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호회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면 더 좋고요. 그게 자기 보호막으로 있으면 어차피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마음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감과 유대감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 시민단체가 거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말, 용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한다. 서비스를 받을 때는 결국 이들에게도 해결의 열쇠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중이 되죠. 나를 조금 배우해줘. 같은 인간으로 배우해주신 분? 저희도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고객님들 저희한테 너무 무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선으로 상대를 한다고 저희는 로봇이 아니고 저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람이니까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서로 배려해가지고 그냥 전화한 통화 기분 좋은 통화가 있잖아요. 그런 통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욕심은 제 딸이 이 회사에 입사하는 거거든요. 제 딸이 입사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날 많이 감겨야 되겠죠. 존중받지 못한 날을 내 편으로 만들고 누군가와의 애정어린 관계가 더해지면 고통스럽다고 여겼던 수치심이라는 감정 속에서 조금은 따뜻한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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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해를 고생하니 되갚아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층간 소홍 갈등으로 위층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김모 씨가 도주 닷새바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 그려쳐가서 쥐고 줄이고 싶어요 진짜 저희들이 너무 잘 안해줄 거예요 진짜 내가 가야될 걸 다 그대로 갖다 줄 거야 언젠간 진짜 야 너 조심해 뿌리 대부분 버드는 거야 나 지금 머리를 밟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존재한 느끼는 것 같애 온전히 혐오스러운 느끼시겠다 여러분도 40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